아이패드를 샀어요 안녕하세요 유홍덕이입니다 안녕 짜잔 이게 뭐냐면요 거금을 들여 산 짜잔 아이패드입니다 제가 아이패드를 왜 샀냐면 제가 이렇게 저한테 큰 돈을 쓴 적이 진짜 별로 없는데 업무용으로 쓰려고 거금을 들여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이패드로 이제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이제 좀 편하게 하려고 업무용으로 샀어요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2.9인치 지금 공홈에서는 애플펜슬까지 해서 153만원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패드 구매하시려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추천 제품들도 가져왔습니다 무선 키보드랑 무선 마우스도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이거 케이스 너무 설렁 맥북 사고 싶었는데 맥북은 너무 비싸서 이 안에는 애플 스티커 이렇게 충전기 충전기 이 아이패드 받으면 체크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배터리가 부풀었는지 평평한지 테스트랑 평평하네요 어머 어머 왜 붙죠? 애플펜슬 일단 케이스 먼저 끼워야겠어요 짜잔 네이버에서 샀어요 네이버에 투명 케이스 쳐서 제일 위에 있는 거 샀던 것 같아요 흰기질 평이 괜찮더라고요 전부 다 제가 직접 샀습니다 이렇게 뒤에 거치대가 있어요 내 아이패드는 소중하니까 아 이렇게 일로 가리네 이렇게 거치대 그럼 이제 켜볼까요 와 나 아이패드 처음 만져봐요 헬로우? 오 미투 헬로우 한국어 머리 많이 길었죠 애플 아이디 적겠습니다 아이패드 너무 좋다 아 근데 진짜 큽니다 저는 이거 업무용으로만 쓸 거라서 갤러리 이런 거 연결 안 할 겁니다 어? 어? 나 연결 안 했는데 아 안 되는데 나 연결 안 하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 네임 이즈 융덕 오우 융덕 융덕 어리 러버덕과 되게 팬 느낌이 좋다 굿 도서 여러가지 사진이라 찍을까요? 김치 오 되게 화질이 좋네요 화질 집단이 좋네요 오 오 오 화질 와 됐어 와 됐어 아 됐어 ㅎㅎㅎㅎ P380 핑크 오! 불 들어왔다 갔다가 아 환불이 안되는데? 킹크룩을 사면 된다는 사실 펜슬 촉감이 되게 좋고요 너무 부드럽게 그려져요 그리고 이 로지텍 굉장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자 치는 터치감도 좋아요 이 정도 높이 되는 것 같고 너무 좋다 짜잔 네이버 그냥 인기 제일 많은 거 샀고요 스코코 종이 이쪽으로 두 개의 제거 그는 여전히 필름 오고 왔어 어디 왔어 뭐야 나 흰 나 핑크색 시켰는데 나 핑크색 시켰는데 하지만 그냥 쓸게요 흰색도 나름 괜찮네 오 편안해요 어제 이거 제가 그렸어요 왜 간지가 안 나지? 이 애 아니거든 이 누나 애 란다 애 누나 으이인데 말은 아직 한 줄도 못 잡았나 아 이상하다 이거 애 해볼까? 어 더 해 해 어 뭐라고? 윤답 씨 애야 화장지연 윤답 제가 그렸어요 넷 신방 최고 그럼 아이패드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안녕